3장에서 미리 개별성, 각 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어떻게 어떤 게 내가 가야 할 길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주인으로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방향의 내용이 바람직하고 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다. 자유주의의 핵심이 열리고 그게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주장을 했습니다. 개별성이라는 개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4장은 그리고 개인이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자기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주장을 가질 수 있는 천재가 중요합니다. 백일전의 은혜가 다르잖고 그게 천재만이 아니고 웬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개별성을 발휘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기본 문책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개인들이 각자 자기 뜻에 따라서 위협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사회와 개인 사이의 문제로 문제가 희전됩니다. 그리고 비행이 머린말에서 제시했던 결국 사회가 개인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한계 중에서 한계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인정해줄 건가 개인이 자기 뜻에 따라 살려갈 때 어디까지 사회가 간섭하고 어디부터 간섭하지 않고 인정해줄 건가 이런 문제가 이제 과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에 얘기는 앞에까지는 1, 2, 3장까지는 주로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했다면 남과 관련된 문제일 때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이야기를 명예하기 위해서 4장의 제목 자체가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이게 이제 4장의 제목이죠. 개인과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원리님이 머린말에서 얘기했죠. 머린말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다시 뒤집으면 다시 반추해보면 남한테 피해가 주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한 프린시플 해악의 원리라고 해요. 남한테 해를 미치지 않는 이상 각 개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별성을 가리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머린말에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던 미래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프린시플 해악의 원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해악을 주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할 권리가 없고 남한테 해악을 주는 행동은 사회가 간섭할 권한을 가지는 거죠. 이미 그거는 앞에서 밝혔는데 밝히기만 했지 충분한 설명이나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한 설명과 증명을 사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에서 사장에서는 그 얘기를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요약했는 것처럼 저렇게 두 번째 문단이었죠. 개인이 1차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은 개별상에 좋다고 사회가 간섭하면 안 되죠.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사회가 권한을 가진다. 공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단에서 161쪽이 하고 있는 얘기죠. 머리말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러면 개인이 1차적으로 이해관계를 개인에 속하는 사적인 부분과 사회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느냐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니까 그걸 이제 사장에서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법 문제 또 정치 문제에서 사장의 논의가 중요한 논의인 거죠. 구체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사장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놓고 또 두 가지에 속하는 것을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신 분은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뭔가 좀 헷갈린다 이런 수 있는 게 결국 사장의 논의 방식은 두 개를 잘 구분해보는 것하고 자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들을 가져와서 반론들을 반박하는 얘기가 사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론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그것도 있지 우리가 우리가 그렇겠지만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서 야 누구는 A라고 얘기해 누구는 B라고 얘기해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도 누가 저 한국당의 얘기고 누가 민주당의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다 얘기하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하던 얘기들을 언급할 때는 굳이 누가 얘기해 이렇게 하느라고 자기 반대편 하는 사람의 얘기는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해 그건 바로 자기 반대편 사람의 얘기입니다. 당시의 독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보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저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원리를 제시했죠. 세 번째 문단에는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다른 한 사회 속에 사는 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는 거죠. 망설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어떤 걸 지켜야 되냐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어야만 특정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고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사유재산 함부로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무고요. 또 두 번째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냐 우리 사회 모두를 방어하고 사회 구성원이 공격이나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희생 중에서 내 목숨 감당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대표적으로 여기 속하잖아요. 국방의 의무 우리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국방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국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또 이제 사회 구성원이 공격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비누와 노동이 생기니까 이 경우는 여기 위에 딱 맞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이것도 여기에 해당해요. 요새 사회 안정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무 거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내려보시면 위에서 한 9번째 줄줄 이뿐 아니라 이뿐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뿐 아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거나 그들과 그들의 이익과 상관있는 문제를 사려 깊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거는 직접 침해는 안 했지만 남한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 남 이익을 침해는 안 했으니까 법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여론의 힘을 빌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론의 힘을 빌은 압박 이것도 할 수 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가피하다는 거죠. 불가피하는 것 이걸 자체를 부정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의 압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겠다. 어디까지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어느 누구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가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미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문장 뛰어넘으면 그러나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끼친다. 또는 그들이 원치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 따라서 이 모든 경우에는 각 개인이 그런 일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절대적인 법적 사회적 자유를 누리한다. 자 위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면 사회가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한 문장 뛰어넘고 하는 게 길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익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한테 그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적 법적 사회적 자유를 누리한다. 이게 이제 앞에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죠. 개인이 1차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두 번째였죠.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이 미리 제시하는 원리 우리가 읽은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력에 이 원리가 이 원리가 이 원리는 보겠어요. 방금 읽은 162쪽 중간보다 밑에 어느 누구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지배하면 사회가 사업적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없고 자기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면 절대적인 법적 사회적 자유를 누리한다.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미리 앞에 스님께 언급했고 다시 구현 설명한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미리 설명해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당연한데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는 당연하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를 내 권리가 있으니까 남이 내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서로 권리를 인정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게 뭔가 규칙을 잘한다. 이거 우리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대에 와서 상식이지. 중세까지는 상식이 아니거든요. 신문대 사회는 농론은 권리가 없습니다. 농론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고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신분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영주는 바깥이 권리가 있고 따라서 예를 들면 고대 노예제 사회는 노예는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의무의 주체이기만 합니다. 노예 주인이 권리의 주체죠. 중세에 오면 온건 영주, 양반은 권리의 주체지만 농론, 쌍놈은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양반과 양반 사이의 권리의 충돌만 문제가 됩니다. 근대 사회로 오면 공동화, 희망돼서 모두가 다 평등한 권리의 주체니까 이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막을 건가 하는 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법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근대의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건데요.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에 해당되어 있든 이런 문제가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부르는 17세기 이후에 서양 근대의 사상에 해당되는 핵심 키워드를 제 입장에서 한 4개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의 토대입니다. 첫 번째가 주체입니다. 주체입니다. 주체라는 말이 성립하니까 권리라는 것도 따라오는 거죠. 이 사람은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면 권리를 주체로 없는 거죠. 객체는 의무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을 주체로 보는 것. 이게 17세기 이후의 계몽주의, 근대정신의 핵심입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동건이 영주만 주체지 동론은 주체가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대도 인간을 주체로 받지만 고대는 완벽한 주체가 아닌데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설정했죠. 근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주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아는 것입니다. 자연을 아는 게 필요한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연정복사상. 물론 베이컨은 이 사람은 행정과였기 때문에 자연정복사상을 인간을 위해서 제시합니다. 워낙 기아 상황도 있고 굶어졌던 사람도 있고 살기 힘드니까 인간이 이런 기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에서 더 많은 걸 뺏어와야 인간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 자연을 정복해야 합니다. 기술발전 이런 걸 정당화하지 않죠. 자연이 객체로 자연은 이제 신의 비조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자연을 기계로 움직여 자연을 기계로 움직여 자연을 기계로 움직여 기계 수단으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따라서 인간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메터 메스 일종의 덩어리로 보고 막 자른 수학적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인의 주체가 되려면 이게 서브 키워드가 뭐냐면 주체력이 자율적인 존재라 해야 되잖아요. 자율적인 오토노미 타율적이면서 주체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율을 자율을 우리가 오토노미라고 하잖아요. 오토노미잖아요. 오토가 오토스 스스로고 노미가 노모스 법이란 말이에요. 주체는 뭐냐 스스로 구여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 구여한 법에 따르는 사람 남이 요구한 법에 복종하면 다율적인 거고 스스로 설정한 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게 이제 주체인 거죠. 오토노미 자율성 우리도 자율 윤리엄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오토노미 주체니까 정의상 자율적인 존재 인거죠. 남 얘기 들으면 저 주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율적일 수 있는 실제 인간의 능력은 뭐냐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 우리의 욕망은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 안 만들어주죠. 욕망은 자꾸 뭐 하고 싶으면 인간이 그걸로 기울게 되잖아요. 그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은 내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네이처 자연으로서 우리를 오히려 자꾸 내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죠. 나를 타자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욕망에 따라가 욕망은 내 속에 있는 타자예요. 근대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가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성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각 개인이 다 자율적으로 살면 부딪치잖아요. 그러면 각 개인 그런데 반에 저는 수업을 한 시간에 끝나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수업을 두 시간에 하고 싶으세요. 한 시간에 끝내버리면 선생님들은 억지로 한 시간에 끝났잖아요. 사율적이잖아요. 주체가 아닙니다. 저는 한 시간 마치고 가고 싶은데 억지로 두 시간 만 하면 저는 주체가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면 누가 하나가 힘을 발휘해서 억지로 지배해버리면 지배받는 쪽은 주체 아닌 게 되니까 모두가 다 주체가 되려면 결국 자율적인 주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조화해야 모두가 주체로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게 각 개인을 주체로 못하니까 각 개인들이 부딪쳐도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게 근대의 숙제 숙제 과제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자기 뜻에 따라 움직여도 조화롭게 자기 각자 주체로 존립하게 만들까 이게 근대 철학의 과제 우리가 아는 근대 철학자가 제시한 많은 닭들이 조화에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주상수준이 높은 것보다 예를 들면 라이프니츠가 예정조화설 예정조화설 예정조화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 상황에서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유닛들은 모나드입니다. 모나드는 라이프니츠가 반대했던 물리적인 접근 뉴턴식의 물리적인 접근에 따르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기본 단위는 아톰 원자입니다. 원자 원자가 모나드의 차이는 뭐냐 단자로 번역하잖아요 단자로 번역하잖아요 원자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더이상 쪼갤 수 없는 것 그리고 쪼개면 성질이 사라지는 물리적은 힘이 있으면 쪼갤지도 몰라요 하지만 차원성 원자는 만약에 쪼개버리면 더이상 산소로서의 성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자인데 모나드는 뭐냐면 그렇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나드는 위치가 없는 부피는 없고 위치만 있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힘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 그래서 라이피지 모나드는 재미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고 힘의 단위니까 예를 들면요 라이피지 모나드의 정의가 뭐냐면 자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러면 우리 인간몸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죠 갑자기 호래원 찬아가다 쉬운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전환의사가 인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세포가 부분이고 인간몸이 전체잖아요 세포가 인간몸을 잃는 단위죠 세포는 세포 차원에서 나름의 법칙이 있잖아 세포가 하나의 모나드입니다 근데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되면 개체가 움직이는 나름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개체가 되면 우리가 기쁘하고 슬퍼하고 뭘 원하고 법칙이 있잖아 그 법칙이 세포의 법칙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이 되면 인간 개체는 그 나름의 법자적인 법칙을 갖고 있는 한놈입니다 이건 하나의 모나드예요 세포도 그술이라는 사람이 못하던데 인간 개체도 하나의 모나드예요 수준이 달라지면서 저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나름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개인이 모이면 사회가 되잖아요 그럼 사회도 나름대로 움직이는 법칙이 있대요 개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사회도 하나의 모나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론처럼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고 레벨이 아무리 달라져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법칙이 있는 건 다 모나드예요 그래서 모나드의 핵심은 자율사입니다 지법칙이 다르죠 그런데 모나드가 부딪치잖아요 부딪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모나드는 각자 자기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서로 안 부딪치도록 미리 조화되어 있다 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라이프 미니처의 예정 조화세입니다 그러니까 극대한 점을 말하면 제가 지금 이 책을 이리로 옮겨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저 때문에 옮겨졌으면 얘는 타율적인 거잖아요 저는 자율적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이 시점에 팔을 이렇게 뻗치게 되어 있었고 얘는 얘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 순간에 절로 옮겨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힘을 미쳐서 옮겨진 게 아니고 자기의 내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진 건데 겉으로 보면 내가 역량을 줘서 얘가 옮겨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내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모든 사물들의 내적 법칙에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미리 조화되어 있다 누구에 의해서 전능한 신에 의해서 그게 이제 약간 이상한 소리 같지만 목표가 뭐냐 각자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이는 모나들이 자율적인 주체들이 어떻게 자기 따라 움직이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굉장히 추상적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 시장 시장도 어떤 체계냐 시장 속에 오는 사람들은 각자 놀축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주고 자기 뜻에 따라 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합니까 그거 파율적이잖아요 시장에 오는 사람은 남한테 강제로 그럴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남의 이익을 위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장에 나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나는 마개도 좋으니까 시장은 흥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이익을 챙겨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생님들 계신 가족이나 가정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모임이 있으신 모임이나 이런 데서 또 학생들의 동아리가 있는데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 안 하고 전 지 이익만 챙기면 그런 모임은 잘 돼야 됩니까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는 게 상식이 있어요 세상 모임 중에 시장이라는 모임은 가장 구성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모임이 시장입니다 그럼 깨져야 해요 그런데 안 깨지고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율적인 행위를 잘 조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뭐냐 자본주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아덤 스미스가 그 정장을 알려드렸죠 조화시키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수요 공급 법칙도 있고 등등 해서 조화시킨다 조화 시스템으로 시장을 내미는 것 시장을 발성하면 주체로서의 개인들이 다 조화될 수 있다 또 근대 국가가 근대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조화 시스템으로 제기되는 것 오늘날은 시민사회 서로 공론화 시키는 것 다 조화 시스템 각자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만 어떻게 조화할 거냐 조화라는 게 근대 철학의 과제예요 시대마다 철학자들이 고민해 대인이 자율적인 주체니까 조화를 시켜야 되죠 미일도 4장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3장에서의 얘기는 개인이 주체라는 얘기를 하는 셈이고 4장에서의 얘기는 뭐냐 그러면 각자가 자기 뜻에 따라 살지만 어떻게 사회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뤄야 되냐 사회 국가 사회가 기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제어를 하고 어디까지 간섭을 해서 개인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거냐 하는 조화의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일 답은 그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가 간섭해서 제재를 해야 각 개인이 나머지 피해 안 주면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조화의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오자 하는 게 지금 4장의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제 네 번째 키워드가 뭐냐 각 주체는 이상을 가집니다 이상은 칸트 얘기했듯이 이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판이에요 밀드 앞에 이런 얘기죠 비판 그런데 이상은 남만 비판하는 게 있고 인간 이상의 가장 큰 힘은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걸 고치죠 밀드 2장에서 오류를 극복할 수 오류를 고쳐나가는 능력이 인간 이상의 가장 큰 발전은 이런 능력이 되죠 그 이성이 그러니까 스스로 오류를 고쳐나가니까 뭐가 나오냐 진보가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진보한다 이게 이제 근대 이후의 믿음입니다 계몽주의의 믿음이죠 그래서 계몽주의 우리가 근대화라고 부르는 서양 정신을 서양 정신을 약간 단순화 시켜서 요약하면 저렇게 4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주체고 자유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도구화 시킬 수 있는 객체로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가 인간들을 어떻게 서로 자율적이면서도 누군가가 타율적인 존재가 안되게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사회가 맡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성이 갖고 있는 신뢰 이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종으로서는 발전 진보할 수밖에 진보에 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생각입니다 밀도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 문제를 사장에서 다루고 있는 셈인거죠 그래서 이 원리 이 원리는 머릿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제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 예 제가 거기서 잠깐만 예 제가 이성이란 말을 굉장히 뭔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누가 생각해 봤다가 책도 봐보는데 이성의 반대 개념은 충동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의 반대 개념은 내 이성이란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오류를 고쳐 나가는 것 이거하고 그런 것이 조금 뭐랄까 요사성은 같는데 그렇다고 정의사는 이성을 이렇게 정의한다는게 상당히 그래서 이성은 같은 개념으로 지성 이런 개념으로 쓰고 이성이란 개념이 혼란을 철학에서 맨날 이성이 이성 이야기 안하는데 뭘 어떻게 가까이 정의를 안 쓰지는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쓰는 사람 마음이죠 나는 이성이 이거다 아 그렇습니다 서양정통에서 이성을 가장 이성에 대한 1차적인 정의는 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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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는게 뭐하는 겁니까 왜 따집니까 이유 이유 왜 이유 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는 물론 인상생활에서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돼야 안되냐를 따지죠 그것도 이상입니다 그것도 그거는 이제 도구적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강의를 맡는게 내 이익을 챙긴다라는 목적에 비춰볼 때 효율적인 수단인가 아닌가 따지는데요 그것도 이성의 여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는게 올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도 따지잖아요. 도덕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여파는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건 이제 뭐 사유한다, 숙고한다, 어떤 말로 표현하든 간에 우리말로 하자면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 따지면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한다고요. 로고스는 그런데 이성과 다른게 뭐가 있느냐. 두 개만 서양 전통은 이성과 충동이 반대가 아니고 두 개만 있는게 아니고 세 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선미라고 합니다. 진선미.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이성, 지성. 이게 이해하고 따지는 것. 이해한다는게 그냥 받아들인게 아닙니다. 따져서 확장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는게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따져보고 아 이거구나. 이게 여기까지 옳고 여기까지 잘못됐구나. 이건 되고 이건 안되는구나. 이게 이해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할 때 이게 이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성, 지성이 우리의 뭔가를 아는 능력인데 그 암은 그냥 받아들인게 아니고 따져요. 구체적으로 암의 내용이 요즘 말하지는 어떤거냐면요. 분석적 이해, 비판적 평가. 이게 포함되는거에요. 그래서 능동적, 분석적 이해는 뭔가를 저 사람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냥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를 알려고 할 때도 하나하나 따져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주장은 뭐지. 그걸 위해서 제시하는 근거는 뭐지. 이걸 통해서 하려는 목적은 뭐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이런거 하나하나 따져요. 그 이성에는 그냥 쑥 읽는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때 그냥 읽으면 돼요. 이 문단에서 미리 말하는 결론은 뭐지. 그 말이 틀렸다면 맞아.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몇가지 근거를 제시해야지. 근거가 몇개지. 이 문단에서 미리 어떤 쟁점에 대해 주장하려는 거지. 다 미리 뭘 하려는지 이해하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해를 그냥 보면 안돼요. 내가 스스로 따지면서 이해할 때 따지는 방식으로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리 지금 방금 하신거예요. 이상이란 말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지. 이것도 지금 미리 말하는걸 잘 이해하기 위해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미리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함축. 함축. 함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생을 함축이 중요한게. 만약에 우리 강의를 4시 반에 마쳐야됩니다. 제가 4시 50분이 되면 침튀기면서 막 열강을 하고 있어요. 카페인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신 교수님. 4시 50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이제 입 좀 닥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4시 40분입니다라고 시간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 실제로 하고 싶은 메세지는 이제 강의 그만 좀 덜아. 이 닥쳐라. 이거죠. 그게 함축인거죠. 함축. 그러니까 말은 여기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속 뜻도 이해해야 돼요. 하려면 다 그냥 쭉 읽으려고 되는게 아니고 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성과 지성이 작동하는 방식이 읽을 때는 이해라는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미리 요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이 말은 옳고 이 말은 그르구나. 이 말은 제대로 됐고 이 말은 잘못됐구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평가, 평가를 했더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요게 사실은 이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따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성 아닌 건 충동, 욕망, 충동 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고 욕망, 충동 혹은 감성 다 같은 거죠. 감성하고 욕망, 충동 그러면 같은 차원인데 이해와 관련된 것이지만 차이가 뭐냐면 감성은 수동적인 작업을 하는 것. 감성은 받아들인 것이지만 욕망, 충동은 뭘 하고 싶다 능동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같은 차원의 욕망, 수동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욕망, 충동이 이성에 대립되어 있는 건 분명한데 이성 아닌 게 용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선을 추구하는 의지. 의지라는 것도 소양에서는 이성 아닌 겁니다. 이성 아닌 겁니다. 왜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막 다이어트 하는데 막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앞에 케이크가 나왔어요. 막 먹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먹고 싶으면 미치겠는 건 이성입니까? 의지입니까? 충동입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절대 안 먹는 게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 안에 내가 주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있고 욕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나 안에서 행동 관련해서는 욕망, 충동과 의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 의지가 항상 올바른 길, 항상 적절한 길, 항상 진리의 길이라는 보장은 없죠. 내 의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게 적절한 질을 또 뭐 해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죠. 따지는 건 뭐예요? 이성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대로 산다고 착하게 사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 자체가 착하게 살아요. 그래서 칸트가 우리한테 선의지가 있다 그랬는데 의지대로만 못 사니까 착하게 못 살기로 하지만 의지대로만 살아도 착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칸트는 근간에, 궁에서 칸트가, 칸트도 의지와 자의를 나눕니다. 독일어로는 빌레와 빌큐어인데 욕망이 아닌 것도 두 가지가 있다. 그걸 따라 살면 착하게 살 수 있는 의지도 있지만 그게 아닌 내 남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 그것도 욕망하고 다른 의지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이걸 의지대로 해도 선으로 가려면 이게 제대로 된 의지인지를 이성이 또 성찰하고 반추하고 따져야 되잖아요. 착각의 사람이 따지는 능력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양 전통에서는 플라톤 이래 혼의 산문법이라고 부르는 게 결국 이성은 뭐냐면 의지 욕망과 대비되는 게요. 대비되는. 그리고 이성의 본질은 따세요. 다해서 보고. 그리고 그 이성이 제가 전에 수업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하는 기능은 사양 전통에 따르면 아리스텔레스 이래로 네 가지 차원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그걸 보편적 이성, 에피스테메, 다 따지는 건데 직관적 이성, 루스, 그 다음에 도구적 이성, 테크넥, 비판적 이성, 프로네시스. 아리스테레스가 니코마쿠스 윌리학에서 니코마쿠스 윌리학이 이제 학생 가르치는데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철학적 이성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면 자 이거 직관적 이성만 빼고는 다 따지는 겁니다. 다 따지는데 따지는 내용이 달라요. 보편적 이성은 뭐냐면 학문하는 이성. 우리가 수학하는 게 수학이 학문의 가장 기초 모델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플라톤도 수학 못하는 놈은 플라톤에 세웠던 학교, 아카데미 학교를 세워놓고 수학 못하는 놈은 학교에 들어오지 말아요. 근데 수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증명이잖아요. 증명. 두 점 사이의 최단결은 직선이에요. 이건 증명이잖아요. 출발적 공리고 비타로즘은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 제곱의 합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아니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게 왜 그렇지?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게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 맞다고 그러는데 왜 맞는지 왜 그게 참인지 따지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성의 에피스템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의 지식, 지적인 차원에서의 작동하는 이성입니다. 그게 왜 마치 근거가 뭐지?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직관적 이성은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깨닫는 거 직관이 그냥 아닌 거예요. 깨닫는 거 그냥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처럼 더 이상 증명할 수는 없지만 딱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괴롭지만 사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괴롭기보다는 죽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아 사라 예? 그러니까 괴 똥밭에 불러도 이성이 낫다 게 없는 입장입니다. 괴롭더라도 사는 게 더 의미있다. 이 입장이고 자살하거나 안락사 찬성하면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게 멸시와 전대적으로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입장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진리인지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증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각자가 이거야 하고 깨달아서 딱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할 때 그 깨달은 이성의 서양에서 직관적 이성 그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얄매 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차원 의지와 관련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성 중에서 요거는 의지와는 직접 영향이 없는 이성이고 요거는 의지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성 중에 도구적 이성 아까 말씀처럼 도구니까 내가 추구할 목적 목표가 올바른 건 안 따지고 그건 안 따져요 뭘 따지냐 어떤 수단을 채택하면 그 목적을 미루기에 가장 효율적 효과적일지를 따지는 이성 이게 도구적 이성 이성 제일 대표적으로는 장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장사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까 이윤을 남기는 게 목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이윤을 많이 남길까를 따지않고 그게 도구적 이성 이성 기업들이 하는 건 도구적 이성 국가도 어떻게 하면 국에게 보험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도구적 이성 근데 관료세라는 건 도구적 이성의 의견입니다 비판적 이성 목적 목표 자체가 올바른지를 따지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지를 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행동인가를 따지는 이게 그게 이제 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활동의 방식은 직관적 이성대로 다 따지는 따지는 내용이 다르죠 근거가 뭐냐 근거가 옳으냐를 따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를 따지는 목적 자체가 올바른지를 따지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양 전통에서 이성적 존재가 되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저 4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아무나도 하겠습니까 고중세는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성을 내세우는 입장은 엘리트주의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대하면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데카르트가 방금 없어서 책 맨 앞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 센스 양식을 가지고 이때 양식은 이성적 판단력을 가르치다 뭐냐면 이런 걸 다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이 뭐냐면 따진 결과 이거다 이게 이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의 빛으로서 모든 인간이 가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체를 개인의 주체라고 근대에 오면서 이제 밀도 앞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했으면 인간이 다 신분에 따로 다른 것도 아니고 웬만한 인간은 다 이런 능력을 어느 정도는 다 가져 가지니까 누구한테나 동등하게 한 표씩 주고 투표도 하게 해야 되고 동등한 권리도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성은 충동과는 분명히 대비되는 거지만 충동과의 의지와도 다른 차원에서 대비가 되는 거고 이성의 능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따지는 뭘 따지느냐에 따라 이성의 종류가 나눠질 수 있고 심지어 이성은 따지지 않고 않은 그것도 이성의 능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양의 이성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어렵네요 더 어렵네요 더 어렵네요 더 어렵네요 더 어렵네요 천학은 이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과제를 전혀 드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충동과 대비된다는 측면은 이성의 한 부분적인 특성으로 분명히 맞느냐 반대 개념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끝에 예 그런데 그건 좀 좁게 물어보고 반대라는 게 애매한 개념인 게 그 분이 사전 같으면 그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두 개가 대립한다라고 그럴 때 대립 관계가 모순 관계가 있고 반대 관계가 있거든 우리 일상 영어로는 안 그렇지만 이론적인 영어로는 그러니까 컨트라딕션 컨트롤인데 차이가 뭐냐 모순은 딱 두 개 밖에 없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예를 들면 남녀 남자 아니야 그런 겁니까 여자라면 여자 아니야 남자라면 실제로는 좀 이상한 거 믿지 개념상으로 둘밖에 없는 겁니까 쉬운데 어렵게 표현하면 둘 다 동시에 참일 수도 꼭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겁니다 괜히 어렵게 표현하자 그래야 학생의 기부증이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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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적이기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거짓이고 다른 하나가 참이면 이건 거짓이야 그런데 반대는 뭐냐 어떻게 표현하면 동시에 참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는 겁니다 컨트롤 쉽게 얘기하면요 중간에 제3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녀는 남자 아니야 그러면 여자고 여자 아니야 그러면 남자 실제 같은 개념적으로 근데 흑백은 흑백도 서로 대립하는 거잖아요 흑백 근데 검은 거 아니야 그러면 백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검은 거 아닌 중에 백 말고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흑도 백도 아닌 제3자가 있는 거잖아요 흑백이 서로 대립하기는 한데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자 세번째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반대 개념이거든요 반대 개념 위아래는 반대입니다 위에 없어 한다고 아래에 있냐 중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립하는 개념이 그렇게 어 그 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따라서 엄밀히 말하는 그런 의미를 쓰면 중동과 이성은 대립하지만 모순 개념이 아니고 반대라는 게 맞는 얘기죠 왜 충동도 이성도 아닌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잖아 지금 의지가 그러니까 이성도 이성 아니야 equal 충동이야 그게 아니고 이성도 충동도 아닌 의지라는 세번째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엄밀하게 썼다면 이성과 충동은 반대 관계다 이렇게 쓰는 게 틀린 건 아닌 거에요 그 말이 이성도 충동도 아닌 제3의 이성도 아니야 충동도 아니야 해도 뭔가 남는 거에요 의지 를 이제 존재하러 쓰는 말일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 뜻으로 썼는지 그냥 상식적으로 둘만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의미의 반대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 그래서 인간이란 종교가 복잡하더라구요 두 개만 있으면 좀 심플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보는 관점은요 굉장히 인간을 심플하게 보는 거에요 복잡한 거에요 근데 서양 플라톤 말들이 보통 이게 그 이게 옛날 생각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심플하게 안 보고 복잡하고 세계로는 아니고 그것도 의지가 선을 추구하려면 지성도 힘을 미쳐야 해요 또 감성을 어떻게 할까 억압할 거냐 다습이 있느냐 쉬운 문제가 아니고 걱정한 거죠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이 정도 질문을 하시든다면 철학 업무를 상당히 하고 계신다는 그 망증이죠 그래서 163쪽에 이 원리를 이기적인 무관심이 얘기하는 거에요 전부 니까만 챙겨라 이거 아니다 오늘 이 원리는 우리 모두가 네 번째 문단 위에서 다섯 번째 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항상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는 게 없느냐를 생각해야 되세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기본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시시각각 내가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는가 를 생각해야 되니까 내 것만 챙겨놓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를 위해 사심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따라서 그래서 좀 내려 보시면 영어로 개인적 동목만 아니고 사회적 동목 개인적 동목은 내가 어떻게 되냐고 사회적 동목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사회적 동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밑에 밑에 보시면 방법도 강압적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과 설득을 통해서 밸려는 것이고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164쪽으로 넘어갔으면 계속 지금 두 가지 자신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건 자기한테 자기가 해야 되고 남하고 관련돼서 남한테 애를 주는 건 사회적 동목이 하는 사회적 동목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4쪽 위에 보시면 어느 누구도 나이가 충분히 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위해 선택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자기가 맞다 개별성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기를 가장 아끼는 겁니다 지가 지 문제니까 지가 알아서 했을 겁니다 역시 그 사람의 이성이 전제가 되겠죠 이성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자기가 없다 당 뭐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 사람은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오셔서 그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따라서 당사자에게만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과 마음먹은 목표를 사회가 끼어들어 번복하는 것은 그릇된 가정위에서나 가능합니다 당사자에게만 관계되는 문제 삽적인 문제 이게 전제입니다 그건 지가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서너 줄 내려오시면 그러므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관련된 문제죠 개별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반해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이라면 공적 행동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 규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다시 홀레이가 돌아가서 그러나 두 번째 각 개인 고유의 문제라면 그 사람의 개별적 자발성에 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저 그 사람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고려를 하거나 의지를 강하게 경고 정도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인데 이 강요는 강요라고 번역해서 그런데 강한 권고죠 강한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 물론 다른 사람은 충고나 경고를 안 들어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게 당사자 맨 밑에 그 문단 맨 밑에 당사자 뜻을 무시한 채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비교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은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문단에서는 그 뒤에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뒤에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은 사회가 관여할 수 있다 그 얘기로 나가기 위해서 일단 선을 받는 거죠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러나 차이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자질이나 약점이라고 해서 무관신해야 되는 타인이 그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런저런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관계된 것을 보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도 나한테는 해악을 안 주는 것을 보고도 존경을 할 수도 있고 또 본 문단 중간점에 보시면 존경과는 반대되는 감정을 따를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천박하거나 타락한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를 혐오의 대상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격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적절한 일일 수도 있다 내가 태도는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술 취해서 맨날 술 취해 맨날 밀 나중에 그 사람이 가장인데 가족은 안 돌고 술 취해 있으면 그거는 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홀몸인데 맨날 술 취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마음한테 크게 피해 직접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술 안 먹도록 강제할 수 있냐 강제는 못한다 하지만 뭘 할 수 있냐 무관심해야 그건 아니고 걔 보고 예예 욕할 수 있다 야 이 병생같은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술을 못 먹게 행동에 제재를 가했으면 안 된다 이게 유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미묘한 선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다섯 번째 문단부터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문단에 쭉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나온 두 가지를 좀 대비시켜 보셔야 너희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려드리겠습니다 그 미래 이 얘기에 가장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동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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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이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공개적인 반문의 일부가 되어있잖아요 아직 동상 결혼 문제까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지만 한국으로 드라마에도 드라마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동상 동상의 문제에 대한 아주 1차적인 문제 거리가 뭐냐면 동상의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나쁜 사람이냐 나쁜 놈이냐 싫은 놈이냐 이게 1차적인 문제 동상의 여자가 나쁜 놈입니까 싫은 놈 특정 성이 아니고 일반 명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중에는 좋은 놈이라고 있을 수 있는데 나쁜 놈입니까 싫은 놈 나쁘다 싫다가 전혀 다른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둘 다 부정적인 평가잖아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혼도했습니다 몹시 싫으면 저 나쁜 양을 그럽니다 몹시 싫다는 거죠 이게 엄격히 다른 개념인게 그런데 나쁘다 착하다 라는 것은 객관적인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객관적인 도덕적 평가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합의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저를 나쁜 놈으로 합의 본다고 제가 나빠지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저 혼자 착하고 여러분 모두 나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근데 그리고 싫다 좋다는 뭐냐면 주관적인 취향의 문제잖아요 저는 커피 저는 커피 싫어한다고 이 커피 싫어하는 나쁜 놈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을 생각해 보세요 처벌 자 나쁘다고 하는 순간 그 놈은 처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쁜 놈은 적으면 비난 이고 저 책임을 물어야 돼요 끝까지 찾아내서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싫다고 처벌하면 됩니까 제가 싫으면 처벌 궁금합니다 가이들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요즘 안 그래도 늦겠지만 옛날에 저희 때는 아침에 꼭 같이 느껴요 하는데 단속하는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이 오면 너 밤새 힘들었지 들어가라고 그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학생이 너 새끼 밤새 뭐에서 패고 오면 학생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 선생님 별명에 개자를 붙여줍니다 미친 개라든지 개떡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봉성애의 1차적인 젝점이 뭐냐면 봉성애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인가 아니면 성적 취향의 문제인가 이게 이제 봉성애 논의의 근본 1차적인 젝점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놓으면 동성애는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되면 처벌해야 되고 비난해야 될 대상 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근데 동성애를 성적 취향의 문제로 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이 아닌 그냥 욕하고 격려하고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제재를 갈 수는 미일 지금 이 5문단부터 구분을 하려는 게 결국 성적 취향의 문제로 놓는다는 건 뭐냐면 사적인 걸로 놓는 거예요 개인의 1차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으로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적인 용역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처벌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치 사적인 용역이 근데 만약에 동성애의 어떤 걸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 나쁜 걸로 놓으면 그 놈은 처벌해야 되는 거죠 비난해야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의 차원에 속하는 이때 도덕은 비난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도덕의 차원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요거는 사적인 차원이고 요거는 공적인 차원이니까 공적인 차원은 사회가 간섭해야 되고 사적인 차원은 사회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5문단부터 한 서너 문단을 구분을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서 이 문단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약간 헷갈리게 번역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 165쪽 5번째 문단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감정을 품어서 남아야 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실패한 감정을 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실패한 감정을 품으면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제약을 가해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1견제가 보면 1견 165쪽 밑에서 세번째가 그렇다고 해서 해를 가했으면 나쁜 감정에 해를 가할건데 취향의 문제라면 형호의 대상 극단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은 가능한데 좀 심지어 적절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싫어하고 경멸해야 그 사람이 그와 반대되는 좋은 자질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안 그러면 그 상태로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싫어하고 경멸하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미리 경고를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간보다 좀 밑에 가면 나아가 중간중간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품고 있는 유쾌하지 않은 우리의 기분을 싫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개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별성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러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싫으면 싫다고 드러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은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 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는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피할 권리도 있고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행동을 조심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행동에 관여할 권리도 있는 거죠 개를 입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서 167쪽으로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구분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순서가 바뀌었지만 싫은 거 싫은 거 그래서 사적인 차원이라서 사회가 제재는 가할 수 없지만 내가 얼마든지 싫다고 경멸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차원 이걸 A라고 놓고 이건 도덕적으로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차원을 B라고 가 봅시다 A, B 그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이 이 두 차원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러면 167쪽에 보시면 쭉 나오면서 한 넷째 줄부터 다섯 경솔하고 경솔하고 왕구하며 자만심이 강한 사람 절제하는 삶과 거리가 먼 사람 해가 망신으로 이끄는 탐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품격 높은 감성과 지성을 마다하고 동물적 회락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나쁠이라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제재를 가해야 될 겁니까? 욕만 하면 됩니다 이건 A이요 욕만 하면 지금 다른 사람의 평판이 나쁠이라는 점은 각오입니다 저런 말은 다른 사람이 좋은 걸 안 할 거다 하는 건 각오해야 되지만 저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건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직접 해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특성을 처벌할 수는 없다 저런 일 때문에 행동을 해서 행동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 처벌하지 이게 A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만 문제가 되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성격과 행동과 성격 때문에 강조 이것은 A입니다 B입니다 이것은 A이죠 자기한테가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은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그런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조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 대해 느끼는 대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 그건 강조해야 되죠 그러나 남에게 해를 주는 행동 그러면 저건 A입니까 B입니까 B이죠 남에게 해를 주는 행동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쭉 예가 나옵니다 예가 타인의 권리를 치명하는 것 직접 해를 준 겁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격을 입히면 해를 준 겁니다 거짓으로 또는 표리부동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 불공정하게 또는 관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에게서 이득을 얻은 것 남한테 해를 준 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의적인 마음에서 모른 척하는 것 해를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도덕적 비난 도덕적이라는 말을 쓰죠 나쁜 것 나쁜 것 지금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 비난 심지어는 심각한 경우에는 도덕적 징벌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비의 대상 비의 대상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기질도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덕성 잘못하면 혐오감으로까지 번들일 수도 있는 비난의 대상 그런 게 어떤 거냐 내가 나오죠 지금 잔인한 기질 거의 확률롭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기질을 지금 얘기합니다 잔인한 기질 악의적이고 나쁜 천사 모든 정념 가운데 가장 반사회적이고 가정스러워도 제할 수 있는 발 질투 위선과 불성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과를 곧잘 내는 것 제가 가슴이 다 뜨끔한데 옳지 못한 대접을 좀 받았다고 지나치게 분노를 느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위세부리기를 즐기는 것 자기 몫 이상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만족을 얻는 자존심 남을 깎아내리니까 피해를 주는 것 특히 자기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입맛대로 결정하는 이의식 또는 부도덕한 것으로서 나쁘고 혐오스러운 성격을 만든다 이런 성격은 성격 차원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받으면서 도덕적 차원에 심하면 징벌 처벌 대상이 될 수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오면 당연히 그렇고 이제 B에 닿는 위에 나쁠 이런 것들은 앞서 봐라 앞에서 말한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결정 이건 A인 거죠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결정 앞에서 얘기한 A에 닿는 되는 것 과는 다르다 이런 결정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결정 A에 닿는 결정은 당사자가 비교해서 어리석거나 인간적 존엄과 자존심을 결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159쪽에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그게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의무가 되지 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책임질 일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러 여기 보시면 살깊지 못하고 인간적 존엄을 지니지 못한 탓에 어쩔 수 없이 타인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 이건 A죠 A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것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까다리에 비난을 받는 것 B죠 이건 전혀 다른 것 그건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를 나쁜 놈 어떤 일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가 우리가 그를 동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에 불쾌하게 만드는 자 우리가 그를 동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이것은 A에서 B에서 B에서 B죠 B 우리가 그를 동제할 수 있는 것 둘 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둘 다 불쾌하게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불쾌하다고 다 그 사람을 동제할 수는 없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쁘다 동성인을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동성인을 보면 미소 지어져 있는데 나쁘다 이렇진 않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다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도 불쾌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거다 그냥 싫으니까 상종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냐 성적 취향은 그렇고 불쾌함에서 동시에 도덕적 죄니까 우리가 제재를 가야 되냐 이게 다르잖아요 불쾌의 종류가 우리가 제재를 가야 될 일에서 없는 불쾌함 A B 그건 아니고 그냥 불쾌함은 느끼지만 제재는 가할 수 없는 거 그건 A 싫은거죠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또 그 밑에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방금 읽은 문장 다음 그 사람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면 우리는 싫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 일은 물론이고 그 사람도 멀리할 수 있다 상종 안 한다 이건 A 싫다 그러나 그 일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불편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삶에 제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는 제재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둘을 지금 나누자 그러니까 불편함을 줘도 불쾌해도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것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강정 표현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어떤 특성이 자기 자신과 관계된 남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관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두 차원을 지금 계속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0쪽으로 넘어가셔도 또 마찬가지 두 차원이 계속 헤러를 구분하면 안된다 그 사람은 처벌할 생각을 하기보다 B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B라는 처벌해야 된다 그에게 그런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나쁜 일들을 어떻게 피하거나 치유할 수 있을지 가르쳐줌으로써 그래서 그가 받는 벌을 경감하게 해줄 방법을 열심히 찾는 피해가 더 좋을 거야 A에 대해서는 너 그렇게 하면 이런 피해를 보니까 그렇지 하지 마 라고 가르쳐주는 거 A에 대해서는 가르쳐줄 수 있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는 우리에게 동정이나 혐오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뭐라도 노여움이나 분노의 대상은 자 요건 이제 A는 B는 A 싫은 경우에는 동정이나 혐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노여움이나 분노의 대상은 노여움 분노는 제재를 가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를 사회의 공정인 것처럼 다루어서 사회의 공정인 것처럼 다루는 노여움 분노 결국 공정인 것처럼 공정적인 영역으로 다루는 것 아닙니다 실용의 대상은 그러면서 조금 내려오시면 그러나 그가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위반했다면 그건 B죠 나보다 피해를 주는 거죠 밑에 밑줄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모르고 다른 사람 밑에 줄에 증진을 가해해야 하고 그 다음 밑에 줄에 징계의 표시로 고통을 줄여야 하고 또 처벌이 무겁도록 심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쪽 다른쪽 마지막 비교가 나옵니다 한쪽은 그 사람이 범법자로 법정에 앉아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 심판하고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다른 경우에는 그런건 아니고 맨 밑에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알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한쪽 경우는 A입니까? B입니까? 범법자로 법정에 앉아 있고 우야비가 그에 대해 심판하고 형량을 당하는 거 그건 B죠 그런데 A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사회가 당연히 고통을 주면 안 된다 멸시하고 천재하고 압박을 줄지 다른 경우는 A입니다 그래서 미일이 지금 이게 고달라 후반부터 5, 6, 7에 거쳐서 두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우리한테 신명질나게 만들고 불쾌함을 주는 거지만 불쾌함을 다수가 불쾌함을 느꼈다고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냐 아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개인과 관련된 특성 취향의 문제 이런 거는 나하고 달라서 불쾌함을 느껴도 그것 때문에 제재를 가면 안 된다 피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남한테 객관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객관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분명하든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적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개인의 특성과 특성 중에도 그런 것과 아닌 것을 본인이 구분해서 두 차원으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왜냐면 아무리 원칙상 사적인 거 공적인 거 나누고 개인한테 관계된 거 사회에 관계된 거 아무리 나눠도 실제 사람들이 가면 뭔가 자기한테 불쾌함을 주면 다 이쪽으로 간다고 다 일로 가서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남한테 객관적인 해악을 주는 게 아닌데도 자꾸 처벌하려고 대별성이 허각되니까 미래에 따르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 우리 동성애는 19세기 19세기 가치반 입장에서는 동성애도 이거라고 나왔으면 비슷합니다 기독교도 통으로 동성애는 동성애는 나쁜 놈입니다 기독교도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세제가 없나 보니 왜냐하면 신이 남녀를 창조해서 본 상황으로 만든 게 신의 진상 동성애는 그걸 정식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도 되겠다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 신의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이전에 태어나는데 동성애자는 지가 동성애를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백번 양보해도 병들어 다 부정되어 원래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책임 문제가 되냐면 현대 현대의 윤리학자들 다수는 이쪽으로 정성애를 왜 이쪽으로 뭐냐 AB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건 선택 가능성 선택 가능성 달리 말해서 자유가 전제가 되냐 자유 이때 자유는 리버트라이보다는 프리덤인데 뭐냐면요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었는데 너 왜 A 안하고 B 했어? 왜 B를 선택했어? A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잖아 책임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가능성이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너 왜 남자야 너 왜 여자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묻죠 어? 너 왜 살듯해 이건 본인의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너 왜 남자야 너 왜 여자야 너 왜 한국 사람이야 어? 너 왜 흑인이야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논통은 동성애자는 이성애도 태어나는데 신의 뜻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했거나 백번 양보해도 병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했다면 책임을 줘서 벌받아야 되고 병들었다면 치료받아야 될 어쨌든 에브노멀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윤리학자들은 다수는 아직 동성애의 메카니즘 기전이 백프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동성애자로 태어나거나 길러지는 사람이 대다수로 보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강한 거죠 그래서 민인은 말로는 사적인 것 개인한테만 관계되는 것 다른 사람들 폐하를 주는 것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수가 싫으면 자꾸 제재를 강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엄격히 구분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례로 5, 6, 7문단을 통해서 부정적인 특성이지만 그 사람의 부정적인 특성이 모두 다 도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다 구분하기 위해 제가 말한 A, B를 지금 평행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읽는게 이 부분의 제일 중요한 독해의 지침입니다 여러분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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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